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역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 장미란 선수 생각나네요 역도하면 장미란 선수죠 2008년 금메달리스트 4절치가 생각납니다 경기를 봤었거든요 67km 여자분들 생기가 너무 있었고 애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관람하러 왔습니다 역도가 대회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갈 거예요 데부터 온 자신을 찾고 경기가 많은 여자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에 바리스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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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할 때마다 늘 부상도 있고 힘들고 하지만 시합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200%, 300% 끌어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대회이니까 더 즐겁게 임할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대회보다 국제대회보다도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좋은 환경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좋은 기록을 내면 내년 파리올림픽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전반 화이팅! 진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요. 아시아 37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들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효 선수하고 그리고 정한솔 선수 73킬로급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게임을 선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선수를 박수하는 걸 좋아하시는 걸요. 0.1! 3.3 LATV 1.1 LATV 2.1 LATV 지금부터 2023년 진주 아시아에크 선수권 대회 2023년 파리언지 코터 경기 남자 73킬로급 역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유효 창원의 1번 대한민국 박수홍이 형 워프시티 제팬 무스무리 미야모 창원의 2번 일론의 미칸토리 미야모 창원의 2번 일론의 미칸토리 미칸토리 미싱토리 미칸토리 미칸토리 미 geogh 창업으로 국가대표 박쥐선수와 정하우솔선수는 서로 1,2등을 다투는 선수입니다. 작년 2022년 전국체전에서 1킬로로 서로 1등이 되고 2등이 되는 서로 아주 간만의 차이로 서로 싸우는 선수들이고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선수는 일본의 마사노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021년 콜롬비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기록이 150, 인상 150, 용상 190 정도가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야 할 선수입니다. 인상 종목에서는 중국 선수가 있습니다. 중국 선수가 1차 시기를 150을 신청하고 있는 결과인데 이 선수도 인상은 일단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중, 일간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요 선수와 정한솔 선수가 메달을 따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중계도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들고 있는 것처럼 막 박진감도 넘치고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이렇게 되면서 너무 재밌어요. 박주요, 정한솔 선수 파이팅! 한국팀 파이팅! 한국팀 참가보로 9번 대한민국의 정한솔! ī입니다. 한국팀 파이팅! 한국팀 태.: 한국팀instagram. 한국팀aremos 한국팀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만회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옛날에 감독님께서 이는 하얀 게 좋은데 메달은 누란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누란 거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체육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진주 체육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국제대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진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주 쑤는 아룩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유들레이디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유들레이디 유들레이디 귀여운 목소리로 유들레이디 유들레이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위기, 자원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조소를 알아보는 시간 영동의 대자연 속에서 사냥을 키우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깊은 산골짜기에 아주 특별한 목장이 있습니다 드넓은 산에 박목해 기르는 사냥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먹고 쉬며 건강한 사냥류를 생산하고 그 사냥류로 다양한 유제품을 가공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의 알프수라 불리는 곳을 특별한 목장을 찾기 위해서 이 산을 넘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가면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아 조금 더요 저긴가? 이건가? 어디야? 첩첩 산 중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여 충북의 알프수라는 이곳 영동에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가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반갑습니다 신나는 농부 민영기입니다 영동의 드넓은 산에서 사냥을 박목해 기르고 사냥류를 이용해 다양한 유제품도 생산하는 민영기 농부를 소개합니다 사냥하면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동물 아니에요? 사냥은 산에서 절하는 양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냥 아닐까요? 아 사냥? 그러면 지금 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박목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박목이요? 이 드넓은 영동의 푸른 산이 사냥들의 박목장입니다 민영기 농부는 1999년부터 이곳의 박목장을 조성해 사냥을 키우기 시작했다네요 대전에 은행일을 한 34년을 했어요 IMF 이후에 은행업이 잘 안 됐었어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제2의 짭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유산양을 선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영동으로 가며 사냥목장을 시작한 민영기 농부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99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봄에 들어왔는데 그날에는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얘들 호르몬 자체가 틀린 데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많이 실패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나 문헌이나 제가 성의를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얘들의 생리나 습성을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됐죠 지금은 사냥목장이 제법 안정됐는데요 매일 이렇게 사냥을 방목해 키우고 있답니다 아침에 방목한 사냥은 저녁까지 산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대자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린답니다 저는 이만큼만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양들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의 특성이 이렇게 바위나 경사도를 잘 다닐 수 있는 발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풀 있어서 뜯어먹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볼까요? 겨울에요? 보세요 다 낙엽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상수리나무거든요 가을에 상수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발로 파가지고 상수리 주워 먹고 낙엽 주워 먹고 그래서 겨울을 이렇게 지내요 우리나라 산악이 한 70%가 산악인데 그중에 가장 적합한 축증으로 생각을 했고요 사람과 이 가축이 같이 공생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얘들이 생명이 오래 가고 젖이 대신 젖이 굉장히 좁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축사에 갇혀 지내지 않고 대자연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사냥료는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목을 통해 얻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산양은 산에서 자라는 동물답게 대자연에서 스스로 출산을 하는데요 산에서 낳은 아기 사냥들은 축사에서 따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귀여운 아기 사냥들 살아있는 인형이 따로 없네요 동물님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태어난 지 5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된 겁니다 일주일부터 안됐어요? 엄마 젖이에요 엄마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초유가 생성되죠? 초유를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도 좋아서 꼬리를 막 그렇게 흔들죠 유기농하고 유기축산물 두 가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게 전체 부지가 33만 평인데 법정 초지 면적이 5만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초지 전체를 가지고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아서 얘들이 여기서 이 유기농산물을 먹고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형태를 취했죠 이곳은 사냥의 젖을 짜는 곳 대자연에서 유기농 풀을 뜯고 건강하게 자란 사냥에게서 맛있는 사냥류를 생산한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질 리포터 손으로 사냥류를 짜보려고 합니다 물수건 짜주듯이 부드럽게 짜주면 맛있는 사냥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냥류가 끝이 아닙니다 민영기농부는 충북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사냥류 가공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사냥류를 이용해 다양한 유제품을 만든답니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나요? 네, 사냥류도 나오고요 요거트도 나오고, 글링 요거트도 되고 그다음에 치즈도 만들 수 있고 숙성치즈, 신선치즈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기농부는 산과 임야를 사냥 방목지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약 400여두의 유산양을 자연환경에서 방목하고 있으며 사냥류와 다양한 사냥류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사냥류와 다양한 사냥류 제품들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유리의 목소리로 유를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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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 지금 앞에 알록달록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음식인지 소개해주세요 그러실까요? 이건 리크타 치즈로 만든 샐러드고요 요거는 고다치즈 요거는 그릭요거트 그릭요거트. 이거는 그릭요거트로 만든 까나페. 그러면 기본. 그러실까요? 사냥료부터 드셔보세요. 유럽에서는 고가의 건강식으로 인기라는데 사냥료의 맛 어때요, 수진 씨? 되게 부드럽고 약간 살짝 달콤한 것 같은데요?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사냥료로 만든 치즈도 궁금하네요. 쫀득쫀득하고 이 정도 치즈면 가볍게 먹을 수 있거든요. 사냥료와 사냥 유제품들은 일반 우유와 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지만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며 날개도 친 듯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동의 대자연이 키우는 건강한 먹거리란 입소문이 난 덕분이죠. 양과 사람과 먹거리와 건강과 힐링과 이런 것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종과도 연계될 수 있게 다른 축종도 여기다가 좀 입식을 해서 같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의 대자연 아래 자유롭게 방목해 사냥을 키우고 있는 민영기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농부님, 이게 뭐라고요? 사냥료. 사냥이 있는 여기는 영동이었습니다. 충북의 알포스라 불리는 영동의 참골짜기에 자유롭게 방목해 키우는 사냥들이 있습니다. 영동의 대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사냥을 키우고 품질 좋은 사냥료와 다양한 유제품까지 생산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영동의 대자연 아래 자유롭게 방목해 키우고 있습니다. 영동의 대자연 아래 자유롭게 방목해 키우고 있습니다. 10분의 대자연 아래 자유롭게 방목해 키우고 있습니다. 어째서 캡처에 방목해주고 Old Suga 영동의 대자연 아래 자유롭게 방목을 만드시게 됩니다. 아카시아 군락지가 되거든요. 면적이 약 100만평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이곳 신동제 아카시아 군락지는 한해 꿀농사의 성패는 이곳 신동제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 양봉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봄철에 이상기후 현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꽃이 예년에 비하면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폐기도 폈고 또 꽃이 예년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만발한 정도는 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이곳이 너무 좋아서 해마다 저희는 이곳에 꼭 한 번씩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도 하고 돌아갑니다. 이곳에 오면 아카시아 꿀을 먹은 것처럼 가슴속 깊이 아카시아 꽃 냄새가 가슴 깊이 들어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어, 어디 있습니까? 목냥 피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쑥으로 연기를 내서 꿀벌들을 진정시키는데 왜 진정이 되냐면 제가 PD님한테 연기를 훅훅 하면 움찔했죠, 금방. 꿀벌들도 연기가 들어오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뒤로 물러나면서 진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꿀뚜러 못 가니까 얘네들은 안에서 지금 꿀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랬나요? 아니죠. 날씨만 좀 괜찮으면 꿀이 막 풍미를 할 건데 날씨가 너무 추분하니까. 이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물덩을 같은 게 다 꿀인 거예요? 예, 안에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육각형 안에. 자, 꿀떠러 갑니다. 하하하하. 으응.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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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독일에서 가지고 온 거 그때 2008년에 사본인데 그것을 보여줬고 군청에서도 관심도 있고 우리 수동원하고 협출해서 2018년에 원본인데 여기 한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신조기 내려 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요왕벌입니다. 지금 현재 요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일벌들이 로얄 재료를 가득 가득 채안한 상태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애벌레가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 있죠. 이게 커서 요왕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양봉인들의 특권이거든요. 로얄 재료를 생산 농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푸우 마시면 안 돼요. 뭐가 왜 나와요? 오늘 이거 먹고 밤에 잠 못 잤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푸우 마셔보세요. 진짜 드셔요 드셔요. 아니 진짜 베지밋 맛밖에 안 나요. 안 가봐 죽겠네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식품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숯벌의 원리는 판매가 됐는데 로얄 재료를 원리는 아직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는 뭐하고 소비자들끼리 소비자님들께서 좀 원하면은 좀 드리고 그냥 골자로 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냥 거의 다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거 아닙니다. 흐흐흐 벌집을 갖고 아래를 보게 하고 수직 밑으로 보게 하면 얘네들이 요왕 벌인가 싶어서 이 안에 가득 로얄 젤리를 채우고 요왕 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개밖에 안 가져갔거든 저는 두 개만 있으면 되고 한 수금뿐씩 좀 해가 좀 꽂아 놔줘야 그래야 다음에 이동 오면 또 꿀 많이 따지 산에 순간 오면 잘 큽니다 지금 오는 같은 날 이제 우리 양봉인들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민원수를 스스로 깎아가면서 이렇게 꿀을 많이 뜨고 좋은 꿀을 미기고 꿀벌들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꿀을 많이 따고 꿀벌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합니다 각종의 춥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녁이 돼 있겠네 아들이 춥어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다 점이 없어지는데 올해 이렇게 꿀도 안 들어오고 또 벌도 많이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5월달이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 아카시아꽃이 더 일찍 빨라졌잖아요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이상 빠른 것 같거든요 벌 있잖아요 그냥 추운 자연적으로 놔둬야 돼 그래야 저들이 온도 조절 늘었다가 죽었다가 이래 하지 지금 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관행대로 해오던 방식들이 여기 오다가 지금 기후가 조금 변화가 되니까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시간이 더 흐르면 방법이 나오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시의장의 중심에서 심장을 배치다 야호 안녕하세요 룸디도 놀러왔습니다 저는요 지금 울산에서 가장 크다는 신정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시장, 저기도 시장, 이 앞에도 시장, 뒤에도 시장 시장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골목 골목을 여러분들께 샅샅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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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요! 튀겨요! 튀기면 안 마시는 게 없는데 여기는 펑튀기도 굉장히 많이 팔고 저는 지금 어머! 안녕! 안녕! 어머! 왜! 저는 지금 잠깐! 저는 지금 울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사람만의 신정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벌써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 안녕! 꼬미야 일리 와봐! 이모가 예쁘게 해줄게 이모 나쁜 사람 아니야 꼬미랑 인사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휴게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신정시장 고객 쉼터에 뭔가 수다꽃을 피우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와! 제대로 튀기는 집에 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냥 아예 통째로 한 봉이 까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게 설마 시식이라는 건가? 시식이 이렇게 커도 돼요? 사장님 이거 시식 맞아요? 네! 시식 맞아요 아니 시식은 원래 이렇게 요만하게 요만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를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도록 경과류도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시식을 통째로 열어놓으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만 갈 것 같은데 먹고 가도 괜찮아요 저는 위에만 시식인 줄 아는데 밑에도 다 시식이에요 다 시식입니다 시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시식을 많이 보여줘야 먹고 먹고 사가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먹고 다음에 또 다음을 위하여 다음을 위하여 다음을 위하여 그렇지 다음을 위하여 아 그렇구나 한 개 먹고 가면 어 거짓이 맛있더라 하고 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계속 톤이 강해요 네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에 하나 사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큰 거 먹었으니까 네 그러고 먹고 나면 저 가다가도 다 어 거 맛있더라 가도 다 돌아오고 여기 보면 100% 수제 조청 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남다르네요 네 남다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열 가지가 들어가요 열 가지요? 네 비결은 뭐 조청에도 있고요 네 조청 킨엿이 아니고 조청 조청에도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종류에도 있고 종류에도 있고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호떡한 웃음에 있다 맛의 비결이 어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예 예 이야 사람도 진짜 많고요 저기 꼭대기 끝까지 쭉 시장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뭔가 축제 현장에 온 듯한 김밥도 너무 맛있겠다 와 여기 사람 되게 많네 오 우와 먹음직스러운 건어물들을 이렇게 소포장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 기억하세요? 아 예 자주 사러 오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는 건 이런 지포가 있고요 네 저희 지포 특징은 딴 것보다 조금 두껍고 그 다음에 씹었을 때 약간 잡내 같은 게 싼 거 사면 나는데 저희 집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두껍고 맛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오징어 실체를 귀체부분으로 만들었거든요 귀체요? 네네네 오징어 귀 부분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다른 오징어보다 조금 더 식감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쫄깃쫄깃하거든요 귀 부분이 네 여기 반찬집에도 납품되고 네 아 분신자 되고 있어요 반찬 납품되고 쇼핑몰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진짜 24살 때까지 이 동네를 살았기 때문에 다 가봤어요 한 곳 한 곳 다 가봤는데 다 맛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1등이 있긴 있지만 다 맛있어 기본적으로 김치맛집 칼국수도 있고요 와 비빔칼국수도 있어요 와 진짜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야 이 신정시장은요 너무 커서 골목골목 구경하는 셈이 있어요 여기는 30년 정통의 먹거리골목 돼지국밥골목입니다 이야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무슨 부위예요? 아니 이거요? 응 그거 그거 이거 한번 알아맞혀보실래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데 네 귀처럼 생기긴 했어요 돼지귀예요 아니 근데 돼지귀도 먹어요? 아 그럼요 얼마나 맛있다고 어떻게 먹어요? 새콤달콤하게 양파랑 묻혀서 먹으면 술안주로서는 짱이에요 돼지 머리가 삶으면 식어도 안 퍽퍽하고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다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요 네 다 잘됩니다 깔끔하고 첫째는 친절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거짓없이 진실을 담아서 항상 하기 때문에 신정시장은 장사가 다 두루두루 다 잘됩니다 여기는요 회초장특화시장에서 회장골목이라고 적혀있어요 회장님이 있나 했는데 회랑 초장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야 뽀글뽀글뽀글뽀 싱싱함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칼을 갈고 계시는 신선한 젊은 피 열심히 또 칼을 갈고 계시는데 지금 최연소 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왔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선 제가 제가 요즘에는 뭐가 좀 제철이에요 생선이? 지금은 도다리가 제철이고 같이 섞어 드실 때는 밀치랑 이렇게 같이 섞어 드시고 광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맛있겠다 제가 딴 데서 배우다가 여기 자리 났다고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가 저 도와준다고 여기 같이 하는 거 보면 보기 좋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드님을 만났으니까 어머님을 만나러 갈 건데 혹시 저분이세요? 저렇게 빼꼼히 보고 계신데 저분이신가? 맞아요 닮았네 닮았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닮으셨다 그래요 모자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점은 좀 든든하고 하는 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제가 바쁠 때는 또 도와주고 또 아들이 바쁠 때는 제가 도와주고 이러는데 또 안 좋은 점은 아들이니까 투정 다 받아줘야 돼요 별로 화 안 낸다고 하시던데 짜증도 못 내고 안 내는데 엄마한테는 내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잘 되나요? 지금 시간은 아직 해가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가 또 싱싱하고 맛있고 그에 따른 매운탕 다들 맛있다고 그래요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맛있집이니까 이유가 왔어요 맛집이니까 오죠 회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구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좀 안 돼요 69년생이에요 아니 거짓말 하지마 믿을 뻔 나 완전 믿을 뻔했잖아 55 57년생 57년생 환갑 지나셨네 그럼 57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이랑 비슷한데 되게 젊어 보이신다 깜짝 놀랐네 진짜 이 골목에 오는 이유 좋으니까 아니요 맛있으니까 맛있고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 사실 필요 없네요 네 따로님 뭐 있어요 출연하시는 분이구나 잘생긴 사람이 있나 해주세요 강근원체입니다 아니 진짜 많잖아요 울산에 횟집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신전시장 안에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많죠 단골집이고 잘해주시고 단골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일부러 또 신전시장을 또 없는 거예요 우와 어머니가 참 구수합니다 아 여기 초장집 어머니가 네 아 단골이신가 봐요 아니요 엄청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셨는겨 우리 시장 얻었는겨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신전시장 상인회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전시장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희 우리 신전시장은 53년 역사를 가진 울산을 대표하는 가장 명품시장입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리라든지 물거리라든지 상인들의 친절도 모든 것들이 최고의 탑입니다 네 명품이에요 명품 신전시장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그냥 뭐 바람새로 나오세요 어 근데 아무것도 안 사셨네요 아무도 안 샀죠 네 그냥 진짜 걸으러 나오신 거예요? 바람새로 오늘 바람은 잘 쐬셨나요? 바람도 많이 부네요 상인들 그죠 단지는 모습 보면 많이 즐겁죠 아 즐겁고 뭔가 살 맛 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자주 신전시장 오세요?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 마트보다 시장을 찾게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걸거리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참 좋아요 여기는요 오 걸어서 오세요? 아니 타고 오고 또 타고 오고 매번 타고 와요 어디 어디 버스를 타고? 네 일부러 와요 여기가 좋아가지고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많이 못 샀어요 오늘 옷 뿐다고 옷도 많이 드는 게 많거든요 아 쇼핑까지 해결하고 가는구나 옷 사고 뭐 밥 먹고 이거 사신 거예요 지금? 저 옷 사서 가방 있어요 아 친구 가방에 아이고 굿나 와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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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의 정원은 본래의 정원이 아니었고 아가페 정량원의 그 어르신들의 친화적으로 여기서 생활한 그런 터였는데 2021년에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하고 좀 힐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많이 망설인 끝에 21년 9월에 아가페 정원이 탄생하였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면은 고려 연산홍이 군락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터널을 이렇게 뺑 돌면 꽃이 하늘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죠 2.5.1 가현이, 나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현이가, 이게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일까요? 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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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상하면서 놀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네요. 생각 외로. 요즘에는 대구, 부산, 먼데서 울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주중에는 한 600명, 700명 오시고요. 주말에는 1,700, 800명 오시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메타세카이아는 신부님께서 72년대에 정확하게 심은 건데요 울타리로 심으셨어요 그 옛날에는 펜슬 같은 게 없어서 나무로 울타리를 한 시대였고 키보다 작은 메타세칸을 심으셨는데 지금은 40m, 50m 이 정도로 커버렸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800그루가 저희의 메타세카이아가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습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무에서 주는 피턴치드나 음연을 즐기면서 몸을 조금 힐링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정원 자체가 70년대 때 신부님이 덕고 노인들을 같이 생활하실 것이라서 따뜻한 마음을 안고 또 사랑을 느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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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